2월 24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주말인데 우리 주주분들 주식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주말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델타테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수요일에 세력들의 의도적인 급등과 급락을 주면서 충격과 공포로 인해 많은 개인분들이 손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고 지금 이 수요일에 던진 물량들을 천천히 도지캔들을 달면서 물량을 사들이고 소화를 하는 동시에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하면서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저번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언급해드린 내용이 뭐였나요 세력들이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이 허위 사실을 찌라시로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공포심리에 빠뜨려 월요일에 분명히 손절을 유도해 하한가로 만들고 이 물량 다시 사들여서 끌어올릴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선 신성 델타테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20만원 라운드 피겨자리는 없지만 이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는 이 라운드 피겨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강한 저항을 막고 큰 조정을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 정말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심리적인 저항구간 20만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%대로 매도 문자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지금 구간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니까 신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렸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구간대별로 이 가격 구간 설정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구간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 안에서 매수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고 그만큼 제가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 급락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소통방 분들에게 급하게 알려드리느라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턴 이유가 차익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기밀 사항이라 사실 아무한테도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어렵게 좀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어차피 제가 또 대응해드려야 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제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제가 딱 100명까지만 이번주 가격 체크해서 대응 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120분이 신청을 주셔서 이거 좀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3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좀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좀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옆에 1이라고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 초록 논문 철회는 아직까지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어요 철회가 된 게 맞다 철회가 된 게 아니다라고 우리 소통방 분들이 논쟁을 하고 계신데 철회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 즉 이 LK99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?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재료와 상관없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세력들은 투자 경고를 이용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찌라시로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심리까지 주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을 하면 안 되고 형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, 이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은 이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월요일에 한 번 크게 회이크를 줬고 이 공포심리로 떨어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 먹고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이때 우리 개인분들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왜?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 모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주가를 급락을 시키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천천히 변동성을 주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 즉 우리 개인분들이고 이 물량을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손절을 유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 5분봉을 보시게 되면 모든 물량을 던지면서 과대낙폭 자리를 만들면서 이 주요 구간을 이탈시켰습니다 이탈을 시켰지만 이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고 거래량을 폭파시키면서 지금 다시 주요 라인으로 복귀를 시켰고 주요 매물대까지 계속해서 소화를 하면서 변동성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 구간에서 급등을 시키던지 급락을 만들던지 할 거예요 자 이 세력놈들이 정말 잔인하게 이 옆구간에 있던 매물을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소화를 할지 아니면 털어버릴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세력들이 이렇게 의도하는 이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혼자서는 절대 대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2,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어요 자 280%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280%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물량들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했고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하고 분명히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LK99를 만든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간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 20일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20억에서 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K99 관련해서 국제특허 출원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분을 지금 직접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 통보를 하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날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신규 발행한 주식 16,780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20억에서 80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을 해냈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산에 올라갈 때 똑같은 이치예요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릴 수 있게 저한테 손을 좀 내밀어 주시면 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어쩌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면 제가 그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내일 장중 대응 무조건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